보이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니까 우리가 그것에는 글로벌이잖아요. 우리가 미국 사이트 가는데 여건 받고 가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게 인터넷망이라는 게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거구나를 처음으로 그냥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의 백본망, 백본이지 백본 백본이라고 해야 되나? 백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뼈대, 뼈대를 이루는 일종의 케이블, 광케이블 이게 우리는 그런 걸 인식하지 못했지만 바다를 통해서 해적 케이블들이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백본망이 쭉 연결이 돼 있는데 이게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리를 준비를 못했는데 코젠트라는 대용량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백본망 운영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러시아 서비스를 중단했어요. 그래서 백본망이 전 세계적으로 쫙 연결이 돼 있는데 딱 키유까지만 딱 가고 그 뒤로 끊겼어. 그러니까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요. 러시아가. 그런데 물론 백본망이라는 게 이것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다른 데도 있긴 한데 워낙 규모가 있는 회사다 보니까 우회를 해서 다닐 수는 있겠지만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지는 거죠. 호기장, 군대에서 인트라네 써봤어요? 우리 또 군대에서 인트라네 쓰면 우리는 네이버 이런 거 검색해보고 싶지만 거기는 못 들어가고 군대에서 사병들끼리 쓰는 인트라 우리 현우 PD 또 끄덕끄덕하네. 거기 유머 게시판도 있고 있잖아요. 진짜 군발이 유머에 정말 예쁜 여자 나오면 좋다고 댓글 달고 그런데 어쨌든 군대, 군인들만의 그게 인트라넷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점점 인트라넷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인트라넷이 중국이거든요. 거기가 만리장성, 그레이트 파이어월이라고 걔는 방화벽으로 다 막아놨어요. 그래서 자기네 국민들이 구글 검색하면 못 들어가게 하고 유튜브 검색하면 못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게 중국 정도만 그렇게 스플레인터넷, 분리된 인터넷을 쓰고 있는데 이번에 백분망이 끊기는 걸 보면서 만약에 내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면 전쟁이 끝나도 이 코젠트라는 업체가 인터넷 서비스를 러시아에 제공할 수 있게 하겠는가 조금 수 틀리면 끊어버려서 자기네 인터넷을 교란시키는 업체가 되는 거잖아요.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게 백분망을 종료시킬 수도 있구나라는 걸 제가 처음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 도메인.co.kr 이것도 못 쓸 수 있게 하대요. 못 쓸 수 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뭘 요구했냐면 인터넷 도메인을 관리하는 아이칸이라는 비영리 단체가 있어요. 물론 여기는 받아주진 않았는데 러시아의 도메인이 .RU거든요. 그러니까 .RU 못 쓰게 해달라. 그런데 물론 여기는 비영리이다 보니까 여기 아이칸 회장이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정치적 노선을 타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도메인을 가지고 제재할 만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요구에 거부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미국이었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도메인을 못 쓰게 할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물론 이번에는 그렇게 안 됐습니다만 처음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쓰고 있었던 모든 곳을 쓰고 있는 도메인들을 어쩌면 하나도 못 쓰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뜨끔한 나라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란이라든지 북한. 북한도 인터넷도 안 되지만 북한이라든지 아니면 헝가리라든지 미국하고 사이 안 좋은 권위주의 정부들. 언제든 자기가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면 인터넷 주소를 써도 되나?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거고 이번에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거의 러시아 서비스를 종료를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AMD, 인텔, 애플, 구글, 아마존, 시스코가 다 서비스 중단을 했어요. 그러면 MS가 중단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윈도우를 못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러시아 관공소에서 다 윈도우를 쓰고 있었다. 그런데 MS가 서비스를 종료해서 당장 컴퓨터에 깔려있는 거였을 수 있겠지만 보안 업데이트라든지 이런 걸 못하게 되면 이게 마비가 되는 거잖아요, 시스템이.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OS에 대한, 자체 OS 개발. 이게 자체 OS 개발하면 돈도 많이 들고 돈도 없고 하는데 마리콘 KJ님이 도메인 대신에 IP 직접 입력해야겠네요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도메인을 금지당하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인터넷 주소를 다 IP로 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면 얼마나 불안해요. 그러면 뭔가 자체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그런 니즈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또 러시아가 페이스북 같은 미국산 SNS도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 러시아 입장도 아니지 푸틴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 중에 하나가 뭐가 됐든 내가 질 것 같다라는 얘기조차 나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 국민들은 러시아가 이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원하게 이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협상을 통해서 종료를 하더라도 잘린스키가 완전히 무릎 꿇고 빌어서 봐준 거다. 내가 관대하게 이 정도만 협상을 해 준 거다. 이걸 해야 돼요. 그래야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그다음에 연임으로 가는 거의 종신에 가까운 걸로 갈 수 있는 이걸 해야 되는데 자꾸 러시아 국민들이 관영 매체를 안 보고 인스타 그림하고 페이스북 보고 그러는 거야. 그럼 미국 애들이 거기서 러시아 욕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거 중에 하나가 러시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있구나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이 혐오 표현을 비롯한 검열을 좀 해요. 메타 기업 안에 있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 될 때 러시아의 사이버 요원들이 페이스북 통해서 가짜 정보 같은 걸 유출해가지고 문제가 있네 그런 거 해서 욕을 엄청 먹었어요. 그리고 테러 단체들이 자기네 모집할 때 후원금을 모집하든 아니면 병사를 모집하든 하는 거를 페이스북 광고를 했어요. 옛날에야 선전선동 하면 찌라시도 뿌리고 그렇겠지만 사람들이 다 SNS를 하니까 테러 단체가 SNS 광고를 해서 모집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페이스북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열을 좀 하거든요. 근데 인스타에서 이번에 혐오 표현을 하나 풀었는데 러시아 관련 혐오 표현을 풀었어요. 풀었다는 게 이제 그러니까 검열 안 한다는 거지. 러시아 죽어라. 러시아 망해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혐오를 안 친다는 거야. 인스타가 그걸 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에서는 빡쳐가지고 인스타 막아버리고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어쨌든 이게 단순히 인터넷에서 댓글 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의 어떤 생존과 관련한 문제예요. 언론 통제죠. 언론 통제. 언론 통제지. 철저하게 통제를 해서 자기가 졌다. 아니면 자기가 밀리고 있다는 걸 어떻게든 철저하게 차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러시아 국민들이 VPN 어려운 단어. 어려운 단어. 근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저 한번 들어봐. 다 모든 국민들은 한 번쯤 들어봤겠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잘 많이 아실 텐데 예를 들어서 해외에 있는 야한 사이트라든지 이런 데 딱 접속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의 멋있는 분이 딱 나오잖아요. 딱 당신이 지금 들어가려는 그 사이트는 US 사이트다. 파란색 이 배경에. 아 이게 되게 좋아하시네. 자주 들어가시네. 요즘엔. 예전에. 예전에. 그래갖고 이제 그게 우회하는 가상망이잖아요. 그러니까 VPN이 지금 설비 비율이 한 2000% 정도 증가를 했대요. 그래갖고 러시아에 있는 인기 어플리케이션에 있잖아. 어플리케이션 수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상위 10개 중에 5개가 VPN이야.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했고 이게 달러 결제망 대비한 것처럼 러시아가 어느 정도 독자 인터넷 서비스망을 좀 준비를 했더라고요. 전용 인터넷을 준비를 하고 글로벌 인터넷 망이 끊기더라도 작동할 수 있도록 자체 서버들을 좀 하고 근데 좀 특이했던 거는 다 금지시켰습니다. 유튜브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트위터 차단했는데 특이했던 게 나는 틱톡 차단한 게 좀 웃기더라고요. 중국 건데 중국 건데 근데 워낙 외국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전쟁 이런 영상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그 그레이트 파이어를 조성을 할 수 있었던 인트라넷을 만들 수 있었던 거는 인트라넷 안에 재밌는 게 많은 거예요. 우리 또 군 인트라넷도 보다 보면 재밌단 말이에요. 하얀다리님께서 다들 흥분하시네. VPN 우리 비중이 너무 남자 아저씨들 비중이 너무 높아. VPN 얘기 이렇게 열광을 해주시네요. 근데 그게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도 했던 일이 이제 군에서 자꾸 군대에서 사병들이 외부 사이트 가려고 그러면 안 되니까 인트라넷 안 해도 다른 재밌는 사이트들을 막 만든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중국 정부가 했던 게 구글의 어떤 검색 기술을 베껴와서 그걸로 이제 그 저기 뭐야 바이두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알리바바 같은 사이트도 만들고 거기에 웨이보 트위터 대신 웨이보 같은 걸 해서 중국 사람들이 중국 안에서 중국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특별히 불편함을 안 느끼게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러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얀덱스라고 구글보다 많이 써요. 러시아 사람들은 그런 게 있고 또 페이스북 대신 북콘탑테 이거 보였던 VT라고 또 표현하는데 여기도 가입자가 한 7200만 명 정도 되는 페이스북을 대체하는 그런 SNS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끝난 이후에 전쟁이 끝난 이후에 진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끝났으니까 우리 다시 인터넷망을 열어서 평평한 지구 모두 다 자유롭게 정보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지구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오히려 그렇지 않을 것 같다. 그렇죠. 코로나 끝나도 마스크를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시대에 온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이게 지금 러시아하고 미국은 사이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전범이라고 그랬거든요. 부팅 대통령 그런데 이 부분이 그 전범도 그냥 전범이라고 하면 안 되더라고요. 미국 국방부에서 절차가 있대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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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를 하면 전범이라고 한다. 이런 게 있는데 그래가지고 기자가 푸틴을 전범이라고 물어볼 준비가 돼있냐 그러면 사실 바이든 대통령은 그 얘기를 하면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공식적인 전범이라고 그런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한 얘기다. 이게 얘기하니까 크롱린 궁에서는 러시아에서는 당연히 인정할 수 없는 거다.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푸틴 대통령도 슬슬 출구 전략을 짜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부분이 제5열에 대한 단속에 대한 경고를 했어요. 제5열이 러시아 쪽에서 쓰는 표현인데 내부 배반 집단 1열, 2열, 3열, 4열, 5열 그래가지고 다섯 번째 열에 있는 애들은 내부 간첩이죠. 쿠데타 세력 이런 애들에 대한 숙청에 나설 거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도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제가 젤린스키 얘기를 준비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젤린스키도 어느 정도는 세 가지 비나치와 비군사와 비중립화 비나치와도 굉장히 선전선동 프레임이거든요. 우크라이나를 우리가 왜 공격했느냐에 대해서 쟤네가 신나치즘 러시아를 침범했던 독일의 나치같이 우리를 침범하려고 한다는 프레임을 가지면서 신나치와 비군사와 중립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신나치 중립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조금 가닥 낌새가 보이는 느낌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될 때 영토 문제가 조금 헷갈리긴 해요. 영토 크림반도를 크림반도 크림반도 크름 그것도 뭐 피시하게 얘기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면서요. 그 우크라이나의 언어를 써줘야 된다고. 키에프 아니고 키우. 돈바스 지역하고 크림반도 지역이 있을 때 어디까지 양보할 것인가. 크름하고 돈바스까지 양보를 할 것이냐 아니면 크름을 인정할 것이냐. 크름이 지금 러시아가 2014년부터 지배하고 있지만 인정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그거를 또 인정을 하면서 출구를 짤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런 지저분한 계산 뒤에서 꽁시렁꽁시렁 선전선동 여론전 이런 거 하는 거 좀 좋아합니다. 이게 재래식 전쟁이 아니라 DC인사이드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재래식 전쟁을 가지고 서로 죽이려고 그러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뭔가 떡밥을 던진다는 거는 뭔가 서로 얘기할 거리를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일단 재래식 무기로 쫙 밀고 들어가서 다 때려 부셔온 다음에 얘기를 꺼내면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 이게 제일 선호하는 전략이었을 거예요. 그걸 노리고 아마 데려간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막히고 자꾸 꿍시렁 꿍시렁 쓸데없는 얘기를 한다는 건 어느 정도 선에서 좀 이제 출구 전략을 짜고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 거다라는 시그널로 저는 보여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렇게 하이브리드 전쟁이 가지고 우크라이나의 인터넷망을 마비시켰던 이유가 다른 얘기가 안 나오게 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우크라이나가 우리가 한번 열심히 싸워봅시다 라는 얘기도 다 막아버리고 그러니까 러시아 국민들이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아예 모르게 해가지고 그냥 다 때려부수고서 한 번에 딱 끝내버리려고 그런 건데 그게 잘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떡밥도 던지고 이상한 가짜뉴스도 보내고 이런 것들이 협상을 위한 출구 전략이니까 아 이게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 뒷담화 가고 그러는 건 사람은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뒷끝을 남기는 여우준을 남기는 멘트들을 통해서 서로가 명분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우크라이나 사태에 보면서 또 이거는 뭐 다른 얘긴데 그런 댓글들 많더라고요. 왜 한국 기자는 종국 기자가 한 명도 없냐. 간다 해도 왜 폴란드 우크라이나 국경에서만 보도를 하냐. 뉴욕타임즈 기자도 이번에 폭스뉴스 인가요? 카메라 기자분도 어떻게 보십니까? 생각을 별로 안 해봤어요. 종국 기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그런 분야가 없잖아요. 저희 회사에. 경제니까 저희 회사에. 그게 종국 기자로 가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금데이 같은 분이 간 거는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종국 기자로 참여하는 절차도 잘 모르겠고 거기에 대한 방침 정부의 방침 그러니까 정부 방침이 됐던 회사의 방침이 됐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뭐 되게 PC하고 멋있게 무조건 가는 게 좋은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미디어라는 것도 글로벌한 패권의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방 언론들이 거기 가는 것도 생각보다 미국의 주요 전략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국제사회에서는 국익을 위해 국익이 거의 유일한 룰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국내 언론이 어떤 식의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지는 저는 국제정치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룰을 가지고 종군에 참여하는지를 제가 잘 몰라서 그래서 단순히 그 종군 기자의 역할을 그냥 정의의 사도라든지 용감한 언론인 이런 단편적인 시각으로 보진 않아요.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하얀다리님께서 사실 저는 종군 기자가 왜 없냐 간다 안 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얀다리님께서 말씀해주세요. 우리나라 언론은 국제 분쟁에 관심이 없고 그냥 외신 베껴쓰기만 하니까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종군 기자로 실제로 물리적으로 거기 전작에 뛰어가서 취재를 해서 기사를 내고 이게 우리 기자 언론에 대한 비판점이 아니라 이게 전 핵심인 것 같거든요. 니네가 부끄럽잖아요. 외신에 나오는 것만 좀 베끼고 뭔가 어쨌든 이게 우크라이나 사태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서 기자회견을 했을 때 그때 여러 나라 기자들이 있었는데 한국 기자들의 질문을 받겠다 했는데 한국 기자들이 손을 한 명도 안 들고 우리나라에서 중국인 기자가 뭔가 질문을 하는 그런 것들을 워낙 많이 봐서 저는 사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 종군 기자 논락을 계기로 제가 일하는 직업으로서 이런 것도 한 번쯤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제가 총탄이 튀는 우크라이나 가겠다 이런 게 아니라 사실 발칭한 경제를 하면서도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조금 경제적인 역량 어떤 게 파급력이 어떤 게 있고 이게 우리나라에 끼칠 수 있는 역량은 이런 게 있고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아젠다라고 논쟁을 해야 되는지 좀 그런 쪽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결론을 나름 내렸는데 저는 이게 좀 개인적인 직업관에 기업관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준 사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딱 이 이슈는 아닌데 외신 기자들하고 이런 토론을 꽤 오랫동안 했었어요 근데 토론이라 그러니까 되게 있어 보인다 같이 술 먹었다는 얘기죠 술 먹고 얘기했다는 그런 얘기인데 근데 그게 봐요 우크라이나 문제에 서방 언론들이 많이 가있는 이유 중에 하나로 미국이란 나라가 실질적으로 거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직접적인 이해관계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곳에 나가있고 어떻게 보면 이걸 반대편에서 보면 선전선동에 활용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을 평상시하고 완전히 다른 문제인데 막 진짜 저는 그 사건 되게 유명한 네이처 사진 네이처가 아니고 뭐야 그 유명한 퓰리처사 진짜 딱 어떤 군인이 머리에 총탄을 맞은 것 같이 막 하는 그런 사진을 딱 퓰리처사 나왔거든요 이게 딱 상륙작전을 하는데 총탄을 막 그거 보고서 와 진짜 처참한 전쟁이다라는 것을 느끼겠지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총알이 이렇게 날라오고 군대 군인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정면 샷을 찍은 거잖아 그러면 그 사진 사는 총탄이 뒤에서 날아오는데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이 위험하다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에 대한 접근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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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비용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국내 시청자 수요로 하다 보니까 언론사 취재를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맞아요 이게 서양에서 서양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비즈니스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의 뉴스를 전하는 거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미국적인 시각에서 전해요 그리고 그게 전 세계로 퍼져서 여론을 미국 중심으로 끌고 가는 게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직접 나가서 어느 입장으로 쓸까요 우리가 왜 그 뉴스를 알아야 되느냐가 한국 기자로서 어떠냐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저런 것도 있어요 한국 뉴스하고 외국 뉴스 한국에서 한국 언론이 쓰는 기사하고 한국에서 외신이 쓰는 보도 그러면 한국 언론이 쓰는 보도에는 의외로 바이어스가 굉장히 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들이 엄청나게 얽혀 있어요 그래서 그 뉴스를 여러분들이 기레기라고 욕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슈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되게 복잡한 이해관계들이 얽히면서 뉴스가 왜곡된다고 느끼고 그 뉴스가 얘는 A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B로 얘기하고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겨요 그런데 외신은 반대로 깔끔하게 기사가 나와요 그러면 거 봐라 외신은 깔끔하게 기사를 쓰는데 한국 언론들은 지들 밥벌이에 목이 차서 뉴스가 이상하게 나오지 않냐 이렇게 비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떤 거냐면 외신은 그 이슈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사건인지를 모른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서 지금 얘기하시는 게 앉아서 받아쓰기만 하는 기자라서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외신이 앉아서 받아쓰기만 하니까 그런 기사를 쓰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언론 기자들이 현장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에 대한 히스토리를 취재하고 그러다 보면 기사가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많은 정보가 담겨있기 때문에 복잡하고 지저분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외신이 진짜 외신 기자 여기 나와있어봐야 몇 명이나 나와있겠어요 뭐 한두 명 나와있을 거고 여기는 막 몇백 명씩 기자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가지고 디베이트도 많이 해보는데 그런데 오늘은 뭐 기자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갑자기 이 얘기에 빨라 담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나중에 원하신다면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원하신다면 그 기사라는 것과 권력이라는 것과 어떻게 조화가 어떤 생태계를 이루면서 기사가 나오는지 그러면 외신가 되게 국내에서 내가 외신에 나오는 걸 보잖아요 그 이슈를 내가 알잖아요 그러면 외신 봤을 때 굉장히 허접합니다 왜냐하면 난 그 이슈를 알고 있거든 그러면 그건 거의 보도자료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이슈를 가지고 제가 외신을 참고해서 외국 뉴스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진짜 그 일 맞을까? 그 나라에서도 그 매체는 외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현지 언론을 또 찾아봐요 그럼 또 달라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세상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한계의 기사로 신뢰를 확신을 갖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그냥 자기한테 별로 중요한 일 아니면 어지간하면 그냥 믿지 말고 그냥 흘려보셔라 그리고 내가 이거를 좀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된다 여러 언론들을 찾아보고 그 내용들을 통해서 자기가 좀 판단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이게 비겁한 변명이었습니다 황윤영 기자 어? 제 사연인가요? 네 연금 네 연금 그럼 다시 한 번